제주에서 관광산업을 통해 배출되는 쓰레기가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숙박시설에서 나오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간 1,500만 명 안팎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 제주에선 관광산업을 통한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을까.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광 분야 폐기물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공항과 항만, 관광숙박업, 편의시설업, 카지노업, 렌터카업 등 규모가 큰 주요 관광산업체 85곳입니다. 조사 결과 이곳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연간 6만 7,670여 톤, 도내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14%입니다. 업종 중에서도 폐기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숙박업이었습니다. 관광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운데 무려 85%가 숙박업에서 나왔는데 이는 식당이나 사우나, 쇼핑몰, 예식장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가 생활계 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느 발생원에서 나오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던 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통계상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주요 관광업 중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되는지를 명확하게 실태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부분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산업 폐기물 발생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조사 대상의 일반 식당과 카페 등 소규모 관광시설이 빠졌다는 점. 이번에 조사된 관광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량과 관광객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관광 분야의 자원순환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환경보전분담금 등 다양한 제주만의 환경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논리 개발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보다 자세한 자료조사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